이승계는 1361년부터 고려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해 4월에 아버지 이자춘을 잃었습니다. 부친 사후 고려 조정으로부터 동북면 상만호의 벼슬을 받아 동북면 지역에서 계속 기반을 닫고 있었습니다. 평안도 강개군의 동로강이라고 있습니다. 서북면에 속해서 이승계의 동북면과는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면의 동북면이 동북면의 동북면을 받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면에는 간신배의 못된 농간이 있었습니다. 박의가 어쩔 수 없어 반기를 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정에서 토벌해야 합니다. 홍건적 1차 침입 때 활력한 김진희 토벌대장을 맡습니다. 처음에 반란군이 의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승계에게 명하여 김진을 돕도록 합니다. 약 1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승계는 즉시 출전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0월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이미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박의는 병력을 수습해서 동로강을 건너 강교로 달아나 있었습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승계가 쳐들어가서 반란군 일당을 잡아 처형합니다. 이때가 10월 18일입니다. 그 이틀 후에 홍건적이 고려 국경을 넘습니다. 홍건적을 소탕하려고 원나라가 양방면에서 대대적인 포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홍건적은 이 전투에서 패하여 본거지로 돌아갈 퇴로도 끊겼습니다. 이제 갈 곳은 고려 쪽 뿐입니다.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차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병력입니다. 주요 우두머리들은 파두반, 주원수, 사유, 관선생 등입니다. 파두반은 머리를 잘 뱀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본명은 반성입니다. 1차 침입 때는 파두반과 주원수 등은 오지 않고 모거경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홍건적의 자칭평장인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등이 10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삭주를 노략질하였다라고 2차 침입 기록이 시작됩니다. 고려는 즉각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공민왕은 총사령관 격인 상원수의 안우를 임명합니다. 그 다음의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북면 도병마사 김덕배, 서북면 도지휘사 이방실, 동북면 도지휘사 정휘, 김덕배는 문신으로 정몽주의 서성입니다. 안우, 김덕배, 이방실 이 세 사람은 나라를 구하고서도 전투가 끝난 뒤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홍건적이 남아할 때 강계에 있던 이승계도 행동을 같이 합니다. 겨우 1500명의 병력으로 그 많은 홍건적과 맞붙을 수 없습니다. 홍건적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같이 남아하는 것입니다. 유격전도 펼쳐가면서 말입니다. 이승계가 홍건적 100여 명의 목을 뵌 기록도 있습니다. 홍건적과 맞선 고려군은 산발적인 소규모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워낙 적의 수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11월 9일에 홍건적 대부대가 청천강을 건너 안주의 고려군 진영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중과부적으로 청천강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지휘사 김경제는 포로로 잡혀 오히려 적의 장수가 됩니다. 다음 방어선은 전령입니다. 전령의 위치는 평양과 개성의 가운데 점입니다. 그렇다면 개경과의 거리는 약 250리.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사흘만에 적군이 고려의 수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고려 조정은 김용을 총병관에 정세훈을 서북면 군용 최찰사에 임명해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휘관 몇몇 보강한다고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11월 16일 야간에 홍건적은 대공세를 퍼부어 고려의 전령 방어선마저 깨뜨립니다. 혼전을 벌이며 고려군은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머릿수에서 너무나 밀렸습니다.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 지휘관들도 겨우 단계로 탈출할 만큼 전열이 붕괴합니다. 김용과 안우 등이 금교역에 진을 치며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금교역의 위치는 현재 황해북도 금천군에 속합니다. 금천군의 남쪽은 개성특필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금교역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바로 개경코앞에까지 홍건적이 다가오는 형상이 됩니다. 병력이 부족한 김용이 최영을 조정해 보냅니다. 최영이 급히 달려가서 개경의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더는 병력을 증언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공윤왕은 사태가 긴박하다고 깨닫습니다. 결국 파천을 결정합니다. 11월 18일에 홍건적 선봉이 흥의역까지 도달합니다. 흥의역도 금천군에 속해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간 금방 개경까지 들이닥칩니다. 훈여자와 노약자들부터 먼저 도성을 빠져나가라고 전해집니다. 개경 시내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셀 수도 없는 피난민들이 성 밖으로 몰려나갑니다. 저마다 앞다투어 성을 벗어나려고 길을 씁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정원군이 불가함으로 고려군도 더 버틸 수 없습니다. 모두 개경으로 후퇴합니다. 11월 19일 새벽에 공민왕과 조정대신들도 파천기를 나서려고 합니다. 이때 무장들이 길을 막습니다. 김용, 안우, 이방실, 최영 등이 개경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의병 모집도 해봤지만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민왕이 피난을 강행합니다. 피난 장면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왕이 승인문을 나서니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땅에 넘어지고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버려서 짓밟히고 깔린 자들이 덜에 가득하고 콕하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였다. 왕이 피난을 떠나니까 무장들도 더 버티지 못합니다. 개경이 버려지는 겁니다. 임진강을 건너 투소론에 당도했을 때 공민왕이 어가를 멈추게 합니다. 강기설께서 산천을 살펴보며 공민왕이 말합니다. 기록 그대로입니다. 풍경이 이처럼 아름다우니 경들은 마땅히 식구를 하나씩 지어보도록 하라. 공민왕의 성격을 낭만적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합니까? 도성을 적에게 내주고 도망치면서 버린 공민왕의 뚱딴지였습니다. 공민왕의 목적지는 안동입니다. 급히 빠져나온 탓에 고려는 청야전술을 쓰지 못했습니다. 소와 말 따위의 가축과 곡식 등을 대부분 그냥 두고 나온 겁니다. 날씨가 추워 피난길에 낯선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고생은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개경에 남은 사람들은 지옥의 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11월 24일에 홍근적이 마침내 개경을 함락했습니다. 함락이 아니라 그냥 끌어들어간 것이겠죠. 홍근적 무리는 굶주린 데다 1차 침입 때 당한 게 있습니다. 고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소와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인유까지 건드렸습니다. 기록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잡아서 굽거나 혹은 임산부의 젖을 구워서 먹으며 잔악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였다. 개경에 남은 사람들은 이런 지옥을 겪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근적은 고려의 유서 깊은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려군의 반격전에 나름 대비했습니다. 말과 소를 잡아 죽여먹고 나서 그 가죽으로 성을 두릅니다. 그로군은 물을 뿌려 얼음판을 만듭니다. 고려 군사들이 미끄러워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고려의 수도를 점령한 홍근적이 더는 공민왕을 쫓아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추위로 그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너무 깊숙이 남아하다가 고려군의 역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폐로를 차단당하기라도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홍근적은 개경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무릅니다. 그동안 고려가 전열을 다듬어 반격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개경이 함락당하던 날 공민왕은 이천에 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진눈깨비마저 내려 파천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젖어서 얼어붙자 장작불을 피워 따뜻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년 전에 현종이 그란에게 개경을 내주고 나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 현종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마 공민왕이 철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12월 15일에 공민왕은 안동에 도착합니다. 공민왕은 행제소를 차리고 바로 반격준비에 들어갑니다. 행제소는 행궁 즉 임금이 머무르는 거처가 됩니다. 정세훈이 속히 애통교서를 내리고 또 각도의 관리를 보내 징병을 독려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애통교서는 임금이 상황을 애통하게 여기며 백성들에게 내리는 위로의 교서를 말합니다. 교서를 내리고 나서 공민왕이 또 뚱딴지 짓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